쭉 가서 이게 계속 직진하는 거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 수동 그러면 낚인 시간에 때리잖아 쭉 스윙을 다 여기 때리잖아 선수들이 이게 먼저 스타트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정직에서 움직이는 거 0에서 배고 가는 거 아니고 0에서 10, 20, 30km 끌어올려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속도가 한 번에 날 수 있는 게 없어 저거 봐 늦지 더 더 기다려 더 기다려야 된다 천천히 어디 어디 더 밀렸다 또 힘 빼 자 안치 자 안치 움직여 자 힘 많이 들어가는데 힘 많이 들어가는데 관성이란 건가요? 정지에서 정지야 정지면은 뭐야 수동 하고 싶어 하는 동작이란 말이야 거기서 운동으로 변환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운동이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야 돼 여기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간다? 안 돼 그러면 정지에서 운동을 바꿔주고 들어야 된단 말이야 정지 동작에서 움직여 정지 동작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속이 어디야 어깨야 허리야 가속은 허리야 허리 어깨가 열면서 운동을 시켰어 그 다음에 가속은 허리야 그런데 대부분이 어깨라고 생각해 그럼 어깨 작살나 어깨가 왼쪽 어깨가 운동을 시작 정지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운동을 시작 시켜 그 다음에 허리가 마지막에 허리가 가속을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봐 봐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고 있다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속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 연깔밖에 안 떨어져 그러면 들고 하나 둘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런데 움직이잖아 이게 움직이는 동선에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밖으로 빠져나가 정주행을 해야 되는데 정주행이 아니란 말이야 정주행이 될 수가 없지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정주행하면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 버린다고 세게 때리기 위해서 어? 봐봐 해봐 다시 잡아 잡아 그대로 들어 자 운동 시작 힘 들어가지 힘 들어가면 거의 힘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 힘 다 빼야 힘 다 빼고 있어 더 이게 운동 시작 이건 가속 이건 따라가는 거 운동 더 힘 빼 운동 시작 왜 지금 쳐라 운동 시작 왜 가속을 더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끌어야지 왜 끌어 봐 어떻게 돼 힘 줬잖아 힘 주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죽여버리잖아 자동차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어떻게 해야 돼 잠깐 멈춤 잠깐 멈춤이 아니고 몸이 쏠리잖아 이거 똑같아 잡으면 이 정지 상태에 잡아서 이게 앞으로 몸이 쏠리다고 해서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잖아 힘이 약해 힘이 약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가속하고 그대로 가 이게 되고 나서 급전거 쭉 가서 이게 계속 직진하는 거 근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나타났어 수 수도 그러면 낯케시 가서 때리잖아 그거 먼저 어 어 수 스매시를 다 여기 때리잖아 선수들이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붙여서 급전거를 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제 역할을 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 이걸 만드는 거야 허리 어깨 이게 다 하나의 통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급전거가 나와야지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쳐 대부분이 스윙 동작이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겠냐 급브레이크를 막아보면 이게 자동차에서 쳐 안에 사람이야 이게 자동차고 가다가 확 잡으면 이게 가야 돼 근데 어떻게 돼 힘을 먼저 준다는 소리잖아 그 앞에서 가다가 그렇지 이게 안 움직이냐 더 이상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 이게 강하니까 이게 가지 이게 강해야지 그럼 이 손은 악의심이 있어야 돼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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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약하게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들어와야 돼 다시 해 봐 그대로 가서 해 봐 똑같이 해 봐 내려가 내려가 안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들어 그대로 갈 거야 이것만 갈 거야 돌아 힘 빼 힘 빼 돌아 네 돌고 그대로 내려올 거야 그대로 내려와 봐 지금 봤지 봐봐 자 늦어 안 늦어 들었어 내려오는 순간 떨어져 봐 들었어 자 이게 내릴 정도면은 볼 떨어진 속도를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내렸어 내가 내릴게 어 내렸어 볼 떨어진 속도 내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 계산이 돼 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자꾸 나는 세게 쳐야 돼 그럼 이게 내려와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러면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들으면서 봐 나보다 더 최근이야 내 가슴 높이 정도밖에 안 돼 얘가 머리를 콱 누른다 생각해 이렇게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들었어 들었어 여기 있어 이걸 가지고 때리려고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들고 그대로 몸만 이동 거리 봐봐 펴 그걸 천천히 내려와야지 딸린게 봐봐 자 내려와 보고 있다가 눌루무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야 풀 스윙 배드배턴 하나 둘 천천히 빨라 너무 넓잖아 하나 둘 천천히 아니야 너무 빨라 나키지 그렇지 저런게 봐 기다려 기다려 내려 저 지금부터 빨랐잖아 어깨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소리야 내려놓고 그렇지 그 차점 그대로 봐 봐 봐 봐 저 그렇지 그 차점에 기다려 기다려 나켓 더 빨랐어 더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라 빨라져 빨라져 빨라지잖아 하나 둘 셋 그렇지 거기서 나켓 끝을 자 봐봐 골 떼니까 봐 빨라 몸이 너무 빠르다는 소리야 자 골 떼니까 봐 기다려 빨라지 봐 봐 봐 그래 더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또 어깨야 더 둘 셋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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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게 밀려 밀려 Disability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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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린 거 보고 있다가 천천히 떨어뜨린 거 보고 그대로 내려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 떨어뜨린 거 안 보고 스윙이 더 빨리 끌어당기잖아. 떨어뜨린 거 보고 있다가 그대로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뜨린 거 보고. 끌어 올라가야 돼잖아. 그걸 좀만 잡자고. 천천히. 대기, 대기. 내려. 그걸 힘 빼봐. 경훈 거기서 힘 빼, 손에 힘 빼. 그러지, 지금처럼 더, 더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들어야지, 손이. 낚시 부드럽게. 좋아. 힘 빼, 부드럽게. 힘들어갔어. 볼 떤 이거 봐봐. 네, 볼 떤 이거 봐야 돼. 그 끝까지 봐, 그러지. 위치까지 정확히 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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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더. 위치 봐, 위치 봐. 떨어질 위치를 보라고, 정확히. 오. 많이 바꿨어. 넌 너만 안 바뀐다. 빠르지. 자, 봐봐. 빨라, 안 빨라. 좀 더 기다려, 기다려. 천지 끌어. 그러지, 더. 그걸 천천히. 두호야, 천지 끌어. 그러지. 자, 봐봐. 타점이 맞을 때하고 안 맞을 때하고 차이가 커. 적을 잡으라는 소리야. 자, 그렇지. 그 때 시선이 끝까지 오다가 나와야 되는데 골 보다 지금 스윙이 더 빨라 버려. 떨어뜨린 거 그대로 살짝 누르면서 내가 지금처럼. 떨어뜨린 거 보고 있다가 살짝 누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빨랐지. 하나, 둘. 저걸 잡자는 소리야, 저거. 거기서 나켓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켓 들어와. 저기 나켓만. 거기서 나켓만 끌어. 아니야, 빨랐어. 골 보다 더 빠르잖아. 또 떨어진 다음에 나켓 들어와야지, 그렇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나켓 들어와. 나켓? 어깨가 아니고. 나켓 들어와서. 자, 살짝 나켓 끝에 누른다. 아니야, 너무 빨랐어, 어깨가. 첫째 눌러. 네. 그 위치 정확히 봐. 눌러. 네. 하나, 둘. 눌러. 아이, 어깨가 끌어당겼잖아. 나켓 이래 하니까. 나켓. 너무 빨라, 어깨가. 어깨, 어깨 이게 너무 빠르다는 소리야. 이게 누르는 게 빨라야 하는데 이게 끌어당겨 버리니까. 골은 아직 안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 떨어진 거 그냥 위에서 눌러줘야지. 자, 더 더. 나켓 헤드 봐봐. 눌러봐. 더. 하나, 둘. 눌러봐. 더. 멀리 봐. 눌러. 어깨가 더 빨라. 나켓 당겨. 그래, 나켓 헤드. 헤드 무게. 넣어봐, 어깨. 나켓 보지 마. 나켓 잘못 없어. 네가 잘못 때리잖아. 나켓 쳐다본다. 나켓이 뭔 죄야. 본인들은 몸이 죄지. 천천히. 좀 빨라. 지금. 이렇게 맞아. 이걸 끌어당겨줘야 하는데. 하나, 둘. 끌어. 네. 그럼 봐봐. 볼 떨어진 거 봐봐. 빨랐어. 볼 떨어진 거 봐. 천천히 당겨. 그러니까. 정지해서 빠른 가속은 없다고 했잖아. 서행을 쭉 하고 와서 마지막에 가속에 붙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있다가 가속을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돼. 서행하다가, 서행하다가 가속에 붙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붙여줘야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을 주고 있으니까 가속 붙이려니까 느려져버리잖아. 천천히 먼저 스윙을 출발시켜야지. 스윙을 천천히 가다가 나서 눌러주라고. 힘 빼고 절반하면 마지막에 쭉. 마지막에 힘 다 빼고 돌아야 돼. 쭉. 멀리 봐. 낮게. 헤드. 더. 힘을 빼야지 가속이 붙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다려. 천천히 돌아. 네. 그 위치야. 기다려. 돌아와. 또 힘들어 가잖아. 스윙에서 가속이 붙으려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끌어당겨야 하는데. 힘을 주고 있으면 가속이 못 붙지. 수돗대버린다고. 거기서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수돗대버리잖아. 한 번에 쭉 가야 돼. 힘 줄 때 가속이 된가 봐. 돼야 안 돼. 가속이 돼야 안 돼. 출발은 천천히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마지막 가속이 확 붙어 들어와야 하는데 과속이 안 붙잖아. 저게 힘 줬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렇지? 보이지. 몸에. 한 번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 회전. 이 몸 끌어당기는 것하고 회전이 쭉 빠져나가야 해요. 어깨가. 그 차이가 지금 볼을. 결국에 조우는 뭐냐 하면 떨어진 걸 자세히 안 봐. 떨어진 것까지 자세히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데. 떨어진다고 하고 대충 계산하고 춘단 말이야. 대충 계산하고. 기다려. 기다려. 가. 지금도 빠르지. 엄청나게 빨라. 볼 속도는 느려. 가. 천천히. 천천히. 출발. 거기서 낙회 마지막에 낙회 살짝 당겨야 돼. 그래. 천천히 출발하면 낙회 더 빨라. 너무 높지 않아. 천천히 출발. 힘 빼. 돌아서. 아니야. 어깨가 너무 빠르다니까. 천천히. 거리도 봐야 되고. 거리보고 낙회 천천히 밀렸어. 그건 어깨야. 어깨. 그렇지. 그렇지. 떨어진 거 봐봐. 천천히. 떨어진 거 봐봐. 천천히. 떨어진 거 봐봐. 지금도. 다시 해봐. 떨어진 거 봐봐. 내려. 거기서 힘 다 빼. 내려. 그렇지. 떨어진 거 봐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와. 그래. 더. 내려와. 그래. 떨어진 거 봐봐. 내려와. 그래. 그 속도만 보고 있어. 그래. 그 속도를 보라고. 떨어진 속도 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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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힘들었어. 내려와. 쭉. 그렇지. 내려와. 네. 힘 다 빼고 있어. 더. 또 힘들었어. 그래. 힘 주니까. 힘 주니까. 자. 돌아서. 네. 힘 빼고 쭉 와봐. 와봐. 볼을 보면서. 너무 지금도 빨리. 빨리 감기잖아. 빨리 감기면은. 가잖아. 쭉. 쭉. 밀고 나가야지. 팔이. 돌아서. 네. 둘. 돌아서. 네. 몸에 힘 다 빼. 네. 몸 다 치니까 힘 다 빼고. 더 돌아와. 네. 가속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속. 가속. 그렇지. 거기서 가속이 최대한 빨리 붙여야 돼. 네. 더. 가속. 더. 가속 붙이는 게 좋았어. 왜 날려갔을까. 왜 날려갔을까. 가속 붙이면서 낙해 확 들어야지. 자. 네. 더. 그러지. 가속 붙이면 낙해. 가속 붙이면서 낙해. 또 밀렸지. 가속 붙이면 낙해. 더. 저거. 가속 붙이면 낙해. 더. 어깨가 더 빨라. 그게 어깨가 빠르니까. 끌어 당기니까 같이 내려온단 말이야. 딱이야. 네. 위치는 거기도 거기야. 그럼 뭐. 여기에 힘은 뭐여. 내 몸 자체에 힘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천천히. 더 좋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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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다. 빨라진다. 볼 스피드로 봐. 떨어지는 스피드로 봐. 저지. 볼 스피드로 봐. 볼 스피드 보고 천천히 올 거야. 그래. 볼 스피드 봐. 볼 아직 안 떨어졌다. 떨어질 때가 봐. 더. 천천히. 그러니까 내려가 있으면 내려가 있으면 들어 올려버린단 말이야. 습관처럼. 들으려고 계속 하는데 일자가 치고 있는 게 좋아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대동이면 들고 있는, 켜고 있는 게 낫겠지. 여기에. 내리고 있으면 이걸 다시 돌려와야 되잖아. 떨어지는 거 봐. 천천히 낮게 당겨. 낮게 좀 당겨야지. 헤드를 천천히 당겨와 봐. 오 스윙 배드넨. 천천히 당겨와 봐. 천천히. 떨어지는 거 보고 천천히 당겨. 그지. 천천히 회전. 그지. 지금도 힘 줬어. 오다가 딱 끊겨 버리잖아. 힘 빼고 낮게 쭉. 여기. 그래. 져라. 여기. 둘. 돌아서. 그래. 돌아서. 아이. 지금 볼 안 봤잖아. 볼 떨어지는 거 끝까지 보라 했잖아. 그래. 지금도 낮게. 거기서 낮게 봐봐. 낮게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 봐. 낮게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헤드가. 그걸 당겨 봐. 당겨. 그래. 힘 빼고. 당겨. 그래. 나켓 조금 더 헤드 가벼워. 네. 나켓 조금 더 헤드 가벼워. 당겨. 더 밀었어. 나켓이 바로 와야 되는데. 뭐다. 하나 둘 셋. 나켓이 바로 하나 둘. 그잖아. 근데 어떻게 돼. 어깨씩이 얼마나 빨랐어. 어? 심판. 어깨씩이 빨랐어. 어깨씩이 빨라. 어깨씩이 빨랐잖아. 낮게씩이.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 돼? 어. 이 위에서. 서있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눌러주려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잖아. 따라 올라가지 말고. 그렇지. 어차피. 그렇지. 떨어지면 그냥 내려오면.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아. 들어봐. 내려오. 내려오. 거기서 나켓이야. 아. 자. 눌러봐. 그래. 더 힘 빼고. 눌러. 봐. 밀렸잖아. 그거 어깨 같다는 소리잖아. 그래. 지금도 어깨가 하잖아. 그렇지? 눌러. 그래. 그거 힘 더 빼. 와. 그래. 더. 더 가볍게. 와. 볼 보면서 차한테 들어와야지. 그래. 지금. 눌러. 그래. 밀렸잖아. 지금. 어깨가 뭐. 그렇지? 이제 이해되지? 더. 더 가볍게. 그래. 또 빨라져. 빨라져. 빨라진다고. 지금. 뭔가를 아는데. 습관처럼. 이래 이거. 따위문 그대로 이렇다가. 나께 끝을. 이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맞추려고 이리 간단 말이야. 갔어. 자. 네. 갔는데 이미 맞았단 말이야. 어떻게 짝일 거야? 네. 두. 맞기 전에. 맞기 전에. 쌍게 들어와야 되잖아. 네. 아니지. 팔. 들잖아 지금. 아. 들었어. 네. 여기 떨어질 거야. 자. 너무 들고. 그대로 오면서. 확 눌러. 나께 끝을. 해봐. 들어봐. 눌러. 그래. 더. 더 힘 빼. 눌러. 힘 더 빼. 차지 눌러. 그래. 더. 눌러. 더 힘 빼. 몸에 힘 빼. 몸에. 몸에. 몸에 힘 빼. 힘 빼. 가볍게. 당겨. 더. 더 부드럽게. 당겨. 네. 당겨. 네. 그러지. 힘 다 빼봐. 네. 떨어질 거야. 떨어지니까 기다려. 네. 떨어지는 거 기다려. 네. 거기서. 네. 네. 지금 되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쫓아간단 말이야. 내 법이야. 여기야.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 가서. 들어와야 되는데. 볼 안 보고 쫓아갔잖아. 네. 타점이 없다는 소리잖아. 타점을 맞춰놓고. 다시. 세 개. 세 개. 내려. 네. 더 부드럽게. 내려. 네. 더. 차지. 볼 떨어지는 거 봐봐. 내려. 네. 볼 떨어지는 속도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해봐. 네.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내릴 때 확 내리면 돼. 네. 더. 기다려. 내려. 더. 기다려. 기다려. 내려. 더. 됐어. 낙계를 천천히 당겨. 낙계를 천천히 당기라 했잖아. 천천히 당겨. 더. 들어오봐. 내려.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내리라 했지. 아니야. 왜 자꾸 꺼라 먹을까. 너무 빠르단 소리야. 천천히 내려. 그래. 더 부드럽게. 힘 빼봐.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 부드럽게 힘 다 빼. 아니야. 너무 콱 누르려고 그래. 힘 줘. 천천히 당겨. 이걸 천천히 당길 거야. 힘 빼봐. 당겨봐. 더. 다른 거 봐봐. 당겨봐. 더. 더러우면 천천히. 힘을 빼. 그러지 지금. 힘 빼고. 천천히 당겨봐. 아니야. 지금. 천천히 당겨봐. 더. 더 부드러워야 돼. 더 부드러워야 된다고.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확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떨어진 거 그냥 가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경곤. 부드럽게 내려와야 돼. 그래. 지금. 힘 다 빼봐. 그래. 부드럽게. 그냥 편하게 내려올 거야. 더 지금 힘. 더. 편하게 내려올 거야. 더. 떨어진 거 봐. 내려와. 천천히. 하나 둘. 내려올 거야. 더. 내려올 거야. 그냥. 때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볼이 떨어지면 그냥 천천히 내려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봐봐. 스윙이 좀. 좀 딱딱하지 않냐. 스윙. 스윙 봐봐. 그렇지. 뭔가 좀 딱딱하게 보이지. 스윙할 때. 그렇지. 쭉 한 번에 쭉 오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딱 끊겨. 그렇지. 때리려고 저 순간에 힘을 준다. 그냥. 부드럽게. 그렇지. 떨어지면 올라가서 그냥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쭉. 그냥 힘 빼고. 그냥 내린다. 스윙 내려주는 거지. 떨어졌어. 그렇지. 그런데. 세게 때리려고. 그냥. 떨어지고 그냥. 내려놓는다. 오늘 골이 맞을 때마다. 자꾸 틀어지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맞춰서 그냥 내려봐봐. 여기서 맞추면. 여기서 밀려. 여기서 힘을 주면. 여기서 돌아와. 이게. 나켓이. 여기서 맞춰요. 그래. 지금처럼. 골 뒤에서. 그래. 골 뒤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 천천히. 그래. 골 뒤에서. 떨어지고 봐봐. 내려. 그래. 골 보고 내려.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래. 좀 더 빨라지지. 그래. 또. 지금도. 꽉꽉 내려가니까 그래. 조금만 더. 천천히 내려. 그래. 더. 더 부드럽게. 내려와. 자. 그래. 자. 힘 다 빼고. 그래. 조금만. 그래. 봐. 아까님하고 치면 확신이 틀리지. 네. 내 몸이 부드러워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치면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친다고. 그러니까 들었다가 그냥 떨어지면 확 눌러 그냥. 여기서 맞이갖고 이게 돌아 이게. 힘을 주면 이게 꺾인단 말이야.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 있어 안 내려가 있어. 들어봐. 아니 들어 더 들어. 자 그대로 내려와. 자 떨어지고 봐. 그대로 내려와. 천천히 더 들어봐. 더 들어봐. 이거 하고. 들어오고. 아까님한테 내려 봐봐. 이거 하고. 들어봐. 들어봐. 그대로 내려. 들어 들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들고 있어. 내려. 천천히 내려올 거야. 떨어뜨려 봐. 내려와. 그래. 천천히 내려올 거야. 그래. 거리 보고 천천히 나켓. 그래. 팔 더 들어. 팔 더 들어봐. 괜찮아. 충분히 들을 수 있어. 그래. 더 기다려야 돼. 내려와. 그래. 거리 봐봐. 천천히 몸 오지마. 몸 오지마. 몸이 앞으로 오지마. 그대로 있어. 내려. 그래. 지금도 빨랐잖아. 볼 뒤에서. 떨어지고 보고 있다가 뒤에서 내려와는 말이야. 떨어지고 보면서 나켓 살짝. 그래. 더 들어. 더 들어. 그래. 들어 봐. 그래. 또 지금 뭐야. 떨어지고 보면서 나켓. 그래. 천천히 더 기다려야 돼. 그래. 더. 더. 거기서 나켓만 손가락을 잘 당겨. 그래. 더. 팔 들어 봐. 치고 싶어요. 그렇지? 여기 있잖아. 여기 올 때까지 떨어지잖아. 여기 떨어지잖아. 그럼 저한테 그때 있어야 돼. 힘 빼고. 힘 빼고. 들어. 들었어. 이건 꺼라 박는 거 생각하지 말고 들었단 말이야. 그냥 내려. 앞에. 어. 여기 내려야 되는데. 떨쳐가잖아. 해봐. 내려. 거기서 몸이 먼저 돌아야지. 돌아서. 더. 아니.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 잡았어. 출발할 때 그대로 쭉 한 번에 내려가야 되는데. 쫓아갔잖아. 한 번. 한 번 타임이 끊겼단 말이야. 여기서 서행해서 차로 왔을 때 서행에서 출발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가속이 나와야 되는데 출발 시점에서 힘을 주니까 정지 돼. 그다음에 가속을 붙이려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끊겨버린단 말이야. 중간중간 세 번 끊겨버리잖아. 여기서 출발하면 그대로 가서 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딱딱딱딱 끊긴다고. 중간에. 가. 더. 낮게 빨리 당겨야지. 둘. 당겨. 더. 몸이 더 돌아. 돌아. 더 봐. 끊겼잖아. 어디가 끊기잖아. 한 번에 쭉 내려. 기다려. 그래. 기다려. 힘 다 빼. 내려. 그래. 한 번에 내려와야 돼. 내려. 그래. 가. 달아잉. 가. 달아잉. 가요가. 이게 안 돌잖아. 이게 안 돌면 올라가. 올라가. 이게 안 돌면 올라가 버린다고. 이게 돌면은. 그냥 앞으로 나가 이게. 그잖아. 근데 이게 안 돌면은. 볼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출발점이야. 이게 출발점이 아니고. 이게 출발점. 출발을 하면은. 이게 서행이야. 역사부터. 그리고 땡기지마. 역사부터 서행이고. 마지막에. 여기서 가속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건 전혀 의식을 안 해.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당겨. 당겨. 네. 가속을. 여기서. 여기서. 주행을 시작시키라고. 네. 주행. 네. 주행. 네. 그 속도 떨리는 거 보고. 주행을. 왼쪽을 딱. 열어주면서. 시작시켜야지. 그렇지.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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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 줘봐. 경훈아 앞에다 줘봐. 줘. 네. 자. 싫어. 이렇게 되지. 자. 이걸. 시작점을 없이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어깨가 이래. 그렇지. 시작점이.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작점인데.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낙괴시. 이게 시작점이야. 왼쪽이 시작을 시켜주. 이게 출발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그 다음에 들어오지. 이게. 차로만 하면 여기가 0이야. 0에서 이제 막 시동 걸어갖고. 막. 브레이크를 떼면 출발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부터. 속도가 올라오겠지. 그러면 마지막 여기가 가속 부분이야. 그럼 여기서는 서역이야. 출발. 먼저 움직이지 말고. 대기. 위치 봐. 출발. 네. 더 빼. 떨어진다. 출발. 여기서 똑같이. 출발. 출발. 힘 빼고. 출발. 아 이거 되는구나. 점점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잖아. 처음부터 강하게. 안 되는데요. 뭘 안 돼요. 힘 빼면 되지. 살펴봐. 더 돌아서. 더. 여기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라고 생각해 봐. 스윙이 나오고. 어. 볼이 여기서 맞는다 생각해 보라고. 자. 가서 오기네. 나케. 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던지는 볼에서 이 정도 밀린다면 볼을 쳤어. 상대방이 볼 쳤어. 얼마나 밀릴까. 상대. 볼 스피드에 니. 힘 스피드가 맞춰 내야 된단 말이야. 볼 스피드를 니 눈에서 감지를 해야 돼.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출발을 시켰어. 출발을 시켰는데 이걸 당겨 버리면 어떻게 돼. 멀리잖아. 그럼 온 속도가 느려지거나 떨어진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 당기면서 보고 천천히 천천히. 속도가 틀리잖아. 당기는 거 이게 이게 틀려져야 된단 말이야. 너는 똑같이 앞에 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지금 속도가. 차원째 당겨. 차원째 당기라 했잖아. 네. 차원째 혼목 힘 빼고 당겨. 네. 볼 좋아. 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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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실제로 내가 게임한 거 찍어놓고 보면 이러고 있어요. 하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냐. 볼 스윙 배드민턴.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쓴다고 주저앉는 건데. 이 탄력 붙인다고 주저앉는 건데. 의미는 없어. 사실상 탄력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 탄력에는 못 뛰어. 힘을 쓴다고 이렇게 쓴. 뭐 코치도 보면 꽉 져치고 들어오는 코치도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쉬어갈 때 제쳐주는데. 그것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하려면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는 거야. 주저앉잖아. 주저앉잖아. 그냥 이렇게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걸 치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걸 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 힘이 없잖아. 힘이 없는데 왜 굳이 그걸 따라서 하려. 그대로 서서 떨어지고 보고 이렇게 치면 돼.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걸 내리는 순간부터. 어깨가 내려오는 순간부터 전체가 무너져. 이렇게 무너진다고. 이렇게 빼서 서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너져. 그러니까 볼 고개를 이렇게 드는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고개를 이렇게 보면 안 무너져. 고개를 그대로 있으면 안 무너져. 그런데 이 고개가 이렇게 오거나. 넘어가 버리면 무너져. 이대로 있으면 안 무너져. 이대로 있으면 안 무너져. 시선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무너진단 말이야. 이게 넘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 점점. 무너져. 지금 위치가 지정 씨가 특히 이렇게 뒤따면 많이 무너져. 이게 이렇게 달아주면 안 무너져.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무너져. 이것만 이렇게 빼, 이것만.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너져, 이게. 힘을 못 받쳐, 이건. 발만 딱 돌려도 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너져. 여기서 잡고 발만 쭉. 이게 발 딱 이렇게 뒤져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봐. 발, 발 자세히 봐봐. 그렇지? 발끝이 이렇게 와야지. 발끝이 완전 돌려봐. 봤어? 발끝이, 지영 씨, 발끝이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돌려,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어깨를 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려. 더. 더. 기다려. 돌려서. 더. 그치? 습관들이 이렇게 돌려. 봐봐, 스톱, 스톱. 봐봐. 습관들이 이렇게 서. 봐. 자, 어떻게 됐어? 이게 벌려지잖아. 이게 이렇게 됐나 봐. 봐. 없어? 밀어내는 거지. 이 상태에서 미는 것은 이렇게 밀어. 이 상태에는. 이렇게 밀어진다 봐요. 이 상태에는 걸면서 이런 식으로 미는 거지. 그러니까 골프하고 똑같다고 하면 돼. 골프를 이렇게 친다, 이렇게 이렇게 친다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골프를 이렇게 친다 생각해봐. 스탠드 자세에 나와? 자세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야 되잖아. 허리 쓰는 건 똑같다, 이게. 그런데 이 상태에 튄다? 이건 어떻게 쳐? 이것만 튄다는 소리잖아. 자세에 잡아, 자세에 넣어. 위에서. 좋아. 왜? 뛰어 들어오려고 생각해봐. 정확히 볼을 정확히 건드려. 볼을 정확히 밀든지. 위에서. 위에서. 이게 아니고 위에서, 위에서. 뒤에, 뒤에, 뒤에. 이게 아니고 팔을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밀어, 밀어.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밀어 내주라고. 뒤로 나가. 한 발짝 물러서. 밀어, 밀어. 하나, 둘, 셋, 둘, 셋. 갖다 대는 게 아니야. 갖다 대는 게 아니야. 내 스윙을 해, 내 스윙을 해. 내 스윙을 하라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라고. 그냥 갖다 대지 말고. 그냥 갖다 대지 말고. 중간이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스윙을. 힘을 만들어내고 정확히 밀어내라고. 그냥 막 달려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야. 서. 스윙을 만들어야겠잖아. 만들어라고, 만들어라고, 만들어라고. 너.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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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스윙이 정확히 나가라고, 스윙이. 스윙 자체를 생각해보라고. 어디로 와야 돼? 이리 와야 돼, 이리 와야 돼. 그냥 갖다가 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정확히. 그 힘을 조절히 해갖고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어? 또. 이리 와야겠잖아. 내가 있는 대로 보내야 했잖아. 하면은 그 힘을 어떻게 쓸 건데. 어떻게,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할 건데. 어디로 왔어? 내가 어디로 이리 와야겠는데. 내가 이리 이리 와야 했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야, 결국에 그러면. 네.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보내려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야. 더! 야, 가. 이거 뭔데? 응? 어디 가. 가, 치행이 없어. 치행이 없잖아. 스윙을 정확히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가 이런 스윙이잖아. 끊어지는 스윙이 어디 있어? 따라가. 자, 또 봐. 달려들어오면서 이렇게 치는데 이게 넘어올까? 내 스윙이 없는데? 볼을 잡고 스윙이 나가서 볼을 건드는 거지 내가 달려온다고 이 팔이 스윙이 안 나오는데 나오냐고. 낮게 틀어, 낮게 틀어, 낮게 틀어.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래? 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스매싱킹을 그대로 와야 돼. 좋아. 그러게 스트로크 하면서도 스트로크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어? 던져. 네. 이게 아니고 쭉 던져주라고 스윙이 쭉쭉 나와야 된다니까. 왜 스윙들을 잘 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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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팔 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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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렇게 돼야 돼, 팔이 이렇게 돼. 여기까지 나와야 돼. 네 위치를 봐봐라. 어떻게 되냐고. 팔이 뻗어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끌어 당기면 어떻게 되냐고. 끌어 당기잖아, 끌어 당기잖아. 이 팔이 네가 오라는 데까지 나오라고. 지금 여기서 맞아, 여기서 맞아. 시희가 접었다가 팔 펴줄 위치가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볼이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펴.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펴야 돼. 힘을 생각해야 하잖아, 힘을. 기본적인 힘이 어떻게 돼? 사이드 볼 역사에서 힘이 이렇게 낫기지. 천조심에서 맞아, 갖다 대비는 게 맞아. 왜 안 하는데, 왜? 엄청나갑니다, 결국에. 힘을 아예 힘 자체가 없는데 뭘 어떻게 될 건데. 아, 힘이 안 나오잖아. 이게 나왔냐고. 이게 때려, 이게. 이게 때리는 게 아니야. 이게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0, 2, 7 봐보라고. 어디서 네가 팔 펴주고 어디서 이게 낫기지 떨어진가. 그 파도를 맞춰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파도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그게 바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치는데 어떻게 맞겠냐. 그럼 손가락으로 살짝 움직이고 간단 말이야. 가면 따라가라고 그냥. 힘을 주게 되면 역효과가 나오는 거고 힘을 빼면 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라켓을 올리려고 하니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봐. 들고 있다가. 들고 그냥 덜 와서 내려, 덜 와서. 덜 와, 덜 와. 움직이지 마. 들어봐. 더 들어봐. 이거 들어보라고. 들었어? 그대로 덜 와. 그렇지? 그냥 덜 와, 내려가. 그냥 돌잖아. 그냥 내려버리라고. 볼 줘봐. 그래. 여기서 굴리지 말고 들고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내려봐. 올라간다. 들어. 내려. 또 봐. 어디서 맞아. 위치는 먼저 정해야 된다 했잖아. 아니야. 그냥 내려오라고. 심해싱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내려봐. 그래. 들어. 들고. 봐. 스톱. 여기. 여기야. 여기야. 여기라고 생각해봐. 여기야. 더 앞에 아니고. 여기면 다 꼴아박지. 각도상으로 봐봐. 각도상으로 봐봐. 멀리 있으니까요. 그렇지? 여기지. 여기서 떨어진 걸 그대로 내려올 거야. 봐. 내려와. 천천히. 볼 속도를 벌면서 내려와. 내려. 그래. 그걸 속도를 벌면서. 하나, 둘. 내려. 내려. 멀리잖아. 그래. 천천히 내려. 그래. 떨어뜨려 보고. 천천히 내려. 그래. 빠르지 지금도. 팔이 빠르지. 이게 도는 게 빠르다고요? 이게 빠르다고요? 네. 그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데로 그대로 누르면서 내려가야지. 들고 있다 떨어지면 그대로 누르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갔다가 끌어 당겨 버리잖아. 응? 둘. 눌러. 그래. 그걸 떨어진 데로 그대로 낱개를 떨쳐보라고. 낱개 들어. 자, 떨쳐. 그래. 더. 더 천천히. 그게 빠르니까 그래. 자, 이제 떨쳐. 그래. 이걸 천천히 떨치라고. 떨어진 속도. 볼 속도를 보고 떨쳐야지. 네. 네가 꼬라박는 이유 같이 해줄게. 네. 꼬라박아 안 꼬라박아. 거리를 보고. 이 거리를 안 하면 네가 들어가야 되잖아. 거리를 안 하는데. 당연히 꼬라박는 거 아니야? 이 거리에서 튀는 거하고. 네 몸이 들어오면 이 거리에서 튀는 거하고 틀려. 볼이 짧은냐. 길이냐에 따라서. 발이 나가고 들어올 거가 돼야지. 네. 미리 나가서. 미리 나가서. 미리 나가서. 딱 지도먹고 여기서 이동 치는 경우가 아니냐. 그래. 천천히. 더. 더 눌러줘야겠다. 좀 더 눌러. 눌러. 가볍게. 눌러. 누르라는 소리가 뭐야? 누르라고요? 잡. 힘을 주면 안 눌러줘. 힘을 빼고 이거 그냥 떨치라고. 잡지 말고. 어, 떨쳐봐. 더. 천천히. 자, 이제 볼 스피드 보고. 더. 자, 이제 떨쳐. 그래, 더. 밀렸지, 지금. 네. 니 위치가 놓쳤다는 소리잖아. 그래. 위치 봐. 빨리도 쳐. 라켓.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지금도 어깨수잉이잖아. 하나짜리. 천천히. 내가 지금 어깨가 내려가. 라켓 위에서 때려줘. 어? 위에서. 쭉. 그렇지. 너는 지금 이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천천히 해보라고. 그걸 아주 천천히 하라고. 슬로우로. 슬로우로 해보라고. 해봐. 슬로우로. 떨어진 속도 봐. 내려. 그래, 더. 거기서 어깨가 내려와 안 내려와. 어깨가 먼저야. 라켓이 먼저야. 내려. 어깨야, 라켓이야. 라켓이 먼저야. 라켓이 끌어 당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탈수야. 이미 맞았어. 네. 소용없죠. 맞아버렸잖아. 맞으면 이미 튕겨나갔다는 소리야. 막기 전에. 막기 전에 라켓을. 위치를 딱 보고 아,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막기 전에 라켓을 당겨줘야지. 근데 이거 안 잡고 당기라고 그냥 무게만. 이게 아니고 라켓을. 사실 당기면 우리가 떨어져요. 이게 끌어. 어깨가 지금. 끌어 내려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그냥 천천히. 어, 그걸 볼 떨어진 거 스피드 보고. 아, 쫄쳐봐. 그래, 더. 힘 더 빼야 돼. 때리려고 하지 마. 내려. 그래, 또 봐. 밀렸지. 밀렸어 안 밀렸어? 이런. 줘. 먼저 당겨야 된다니까. 당겨봐. 아이씨. 힘 주고 당겼잖아. 힘을 다 빼. 해. 떨어진 거 보고. 힘 빼. 당겨.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떨치면서 와야 되는데 지금도 버티잖아. 줘봐. 힘 빼. 또 이게 나오려니 마. 이것만 눈들어야 돼. 이게 팔이 나가는 게 아니고 힘 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어?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면 나 계속 보고. 또 그 해당. 네 궤도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 궤도가 있어. 이 궤도를 봐봐. 이 궤도 들어오면 네가 눌러봐. 자, 눌러봐. 또 봐. 맞추려 하지 말고. 맞추려 가니까 간다니까? 이건 맞추려 가니까 이렇게 돼. 그냥 맞아. 그냥 이거 100% 막 맞게 돼 있어. 아, 오면 그냥. 그냥, 그냥 내려오면 맞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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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봐. 볼 봐봐. 내려. 너. 빨라 안 빨라 지금. 볼 속도를 보면서 내려와야 했잖아. 내려. 어. 내려. 네. 들고 그대로 내려. 네. 들고. 여기서 이게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손가락으로 살짝 움직이면 간단 말이야. 가면 따라가라고 그냥.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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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보다 더 빨라 안 빨라. 밀렸지. 네. 그럼 밀렸다는 거 뭐야. 밀렸다는 것은 안 당겼다는 소리야.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먼저 이렇게 나와야 돼. 볼 떨어진 줄 알아.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갔단 말이야. 어. 이 거리는 무조건 맞아. 여기서 낙엽만 당기면 무조건 맞는 거리야. 거기 오면 그냥. 네. 낙엽만 당기면 무조건 맞는 거리라고. 당겨. 네. 그 거리에 오면 무조건 당겨버리라고. 네. 당겨봐. 네. 당겨봐. 맞아 안 맞아. 당겨. 더. 손가락 힘 당겨. 더. 빨리 당겨. 손목 힘 다 빼고. 당겨. 더. 맞아 안 맞아. 당겨. 맞아 안 맞아. 당겨. 맞아 안 맞아. 당겨.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되겠냐. 그 위치보면 무조건 당겨버려야지. 당겨. 그래. 당겨. 그래. 네가 위치를 몰랐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아직도. 당겨. 그래. 네. 10분부터. 그냥. 그냥 낮게. 낮게 무게. 이렇게 당겨. 그렇게 안 해도 돼. 네. 낮게 무게만 이렇게 떨쳐도 돼. 낮게 무게. 네. 더 떨쳐야 되잖아. 손목 버텼잖아. 네. 손목 버티지 않아. 지금. 네. 더 떨쳐. 가볍게. 힘 다 빼. 네. 출발하면 모든 힘이 다 빠져야 돼. 대부분이 끊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 끊어쳐? 끊어치는 것은. 완벽한 스윙이 나왔을 때 끊어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끊어치다 하면 어떻게 돼. 아웃. 자. 그대로. 그냥 내려와 그냥. 쭉. 네. 이 힘이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운동을 시켰으면 운동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운동을 시작시켰으면 못 가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자. 운동을 시작시켰어. 그대로 가. 네. 어? 운동을 시작시켰으면 그대로 가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게 100개 중에 100개 되잖아. 그럼 끊어치도 돼. 어? 네. 운동을 시켰으면 그대로 진행시켜주라고. 시켜. 네. 계속 가 그냥. 볼 스피드 따라서 그대로 가. 그대로 간다. 네. 그대로 갈 거야. 자. 갈 거야. 네. 그대로 갈 거야. 네. 더 힘 빼라. 네. 당겨야 돼. 네. 당겨야 돼. 아. 볼이. 상대편이 치면 그만큼 더 빠르지. 네. 지금 던지는 볼에 이 정도 밀리면. 상대편이 치는 볼은 100% 밀린다는 거야. 그럼 볼 스피드는 안 본다는 소리지. 내가 쳐야 될 위치 여기야. 그러면 이 위치형은 무조건 당겨야 돼. 무조건. 어? 이 자들한테 무조건 당겨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맞추려고 자꾸 생각하잖아. 위치 봐. 당겨. 야. 위치 봐. 바로 당겨. 야. 위치 보고 거기 위치형은 무조건 가란 말이야. 나 그 시행 자체가. 가. 네. 가. 네가 나가는 시행 속도가 있을 것이고. 볼 떨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만히 하고 시행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가. 둘. 셋. 발 이제 발 뛰어. 발 뛰어. 네. 더 늦었지. 힘들어가면 늦어진지. 그럼요. 자 세 개만 둘 셋 뛰어 발 뛰어 뛰다고 더 뛰어 더 뛰어 하나 둘 뛰어 하나 둘 뛰어 라켓 밀린다 뛰어 더 빨리 당겨야지 그러면 그래 낮이면 손가락 빨리 움직여야지 빨리 하나 둘 셋 더 알았어 목을 치워 앞에 그대로 해봐 들어 자 봐봐 지금 어깨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스윙을 했어 안 했어 그냥 맞추잖아 자 다시 해봐 해봐 저 뒤로 빼도 돼 네 저 뒤로 빼도 돼 네 돼 안돼 되잖아 응? 되잖아 어 거기서 힘만 빠지면 돼 빼 더 빼 네 쭉 내려와 내려 그냥 확 내려 그냥 쭉 내려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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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푸시가 겁을 먹잖아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푸시 이런식으로 와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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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게 들어와 스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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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들었잖아 들었잖아 어 어 들었어 공이 이렇게 낮게 놓으면 푸시가 가능해 스윙을 가면 돼 가면 아 아 아 아 아 가능하다니까 이걸 걸릴 것 같으니까 이리 가잖아 여금만 안 들어가면 돼 내려 내려 많이 안 들어오고 그리 봐봐 그리 봐봐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봐봐 확 내려봐봐 걸려 안 걸려 그럼 발이 가까이만 들어오면 돼 네 가까이만 들어오면은 확 내려도 돼 확 내려도 돼 확 내려도 돼 확 내려도 돼 자 내려봐 더 더 빼야되잖아 그래 어깨 빼 힘 빼 힘을 주지마 좋아 힘 주지말라 했어 힘 주지말라 했어 잡지마 때리 생각하지마 그래 이걸로 가는게 아니고 들어서 그대로 내려오라고 들어서 그냥 힘 빼고 총 내려오라고 버티잖아 이게 출발했잖아 네 출발하면 그대로 가 그냥 출발하면 그대로 내주라고 네 내줘 야 더 뒤로 뺐다가 네 네 네 2층이나 2층이나 똑같은 식으로 아니야? 나질 뿐이잖아 볼만 나질 뿐이야 그럼 들어서 천천히 더 들어 더 더 더 해 자 2층이나 빼봐 더 더 빼라니까 이렇게 빼는데 빼라면 이렇게 빼야돼 해 해 해 자 더 더 봐봐 똑같아 안 똑같아 범은 낮았어 더 낮을거야 이제 더 그냥 내려 또 봐봐 이렇게 뺐잖아 들어와 더 들어와 떨어지는거 봐 떨어지는거 보면서 내려가는데 떨어지는거 보면서 그대로 내려와 그래 저 힘 빼 힘을 빼라고 힘 빼고 천천히 그래 천천히 봐봐 볼을 보면서 나오는데 그냥 갖다가 힘부터 힘줘서 버리잖아 볼 안 본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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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어 내려 들고 있어 차지 내려 들고 있어 내려 들고 있어 그럼 뭣이 문제일까 뭣이 문제일까 이리 간다는게 문제잖아 그럼 들고 들고 그대로 내려 네 들어서 그대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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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 돼 이렇게 빼봐 한번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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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 봐 바로 들어 내려 들어 내려 들어 내려 자 자 트리는거 있어 없어 이렇게 뺄 때하고 이걸 뺄 때하고 차이가 크잖아 들어서 그렇지 들어서 발하고 손하고 같이 내려온다 생각해봐 그렇지 그걸 천천히 네 힘 다 빼 몸에 힘 다 빼 네 어 돼 안 돼 되잖아 네 더 힘 빼 겁먹지 마 내 타치 절대 안 되니까 내 타치 절대 안 돼 힘 다 빼봐 힘 다 빼봐 힘 다 빼봐 힘 빼봐 들어서 네 들어서 네 들어서 네 또 봐 빠르니까 어떻게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네 네 지금 글씨가 하고 자 해봐 평상시대로 평상시 배웠던 시인대로 해봐 자 그렇지 이거 하고 내가 내가 받은 거 가르쳤다 했던 거 네 더 하나 어떻게 나와 자 기다렸다가 여려 그렇지 기다려서 거기 위치까지 와야 돼 그렇지 더 들어봐 들어봐 그렇지 그 위치까지 와야지 본인 힘을 다 써 아니 다 스매싱도 마찬가지야 봐봐 네 그 위치 와야지 끌고 내려오잖아 그래 그런데 저희분 스매싱 어디에 때려? 쫓아가잖아 그렇지? 기다려 네 기다려 내려 그래 그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놓고 거기에 올 때까지 시인거 차한테 출발하면서 마지막에 훅 내려가야지 그러잖아 둘 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어디서 칠 거야 둘 더 그렇지 둘 그렇지 둘 더 그러니까 항시 타점을 내가 정하는 거야 미리 정해놓고 정하고 또 봐 밀렸잖아 왜 밀렸을까 왜 밀릴까 또 이렇게 가잖아 또 신경이 없잖아 이건 미는 거잖아 자 들어 내려 들어 내려 해 들어 내려 해 들어 내려 해 해 이해 돼 이제 어? 왜 들어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는 걸 알아야지 자 봐봐 이 높이 이상은 안 맞아 이 높이에서 치면은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못써 스매싱도 마찬가지야 떨어져야지 내가 위에서 눌러버리지 어? 봐 스윙 잡아 스윙 잡아 스윙 잡아 스윙 잡아 자 돌아서 옆으로 가 자 어깨 빼 둘 돌아서 왼쪽 돌아서 해야지 왼쪽 돌아서 해야지 왜 돌아와 왜 돌아오면서 볼 봐 첫째 움직이면서 가속 그래 가속을 붙여야 돼 속도 그래 더 속도 붙여야지 더 속도 붙여야지 더 그치? 속도 딱 수업하고 있다가 움직이면은 가속이 안 나와 첫째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자 첫째 움직여 그래 거기서 마지막에 가속 가속 붙일 때 어떻게 돼 어깨 어깨가 가속일까 허리가 가속일까 어깨가 가속일까 어깨가 가속일까 어깨가 가속일까 어깨가 가속일까 어깨가 가 이따가 그냥 가면은 어려워 아니면 여기서 운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 어? 쭉 움직여다가 어? 이거 봐 쭉 근데 개인 부분 옆에 서있어 출발 봐 힘 줬어 안 줬어 그렇게 힘 주지 마 출발 네 지금 쳐라 힘 주지 마 출발 그 어느 속도 내가 내보는 속도가 맞아뜨려야 되나 출발 네 그 속도는 이제 마지막에 자 가속 가속이 어디라고? 허리 가속 자 봐 봐 힘 주니까 가속이 돼 네 가 네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가속이 안 먹히잖아 두 번은 잘 맞으면 그치? 그러니까 그걸 연습해 보라는데 쭉 내 스윙이 빨라 안 빨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잖아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더 빨라 지나려면 어떻게 돼? 하나 둘 쭉 둘 둘 셋 셋 셋 셋 셋 넥 넥 넥 넥 셋 둘 셋 넥 pry 넥 넥 넥 너무 힘을 너무 강하게 주니까 그래요. 그냥 손목에 힘을 빼봐. 떨어질 거야. 더 힘 빼. 출발하면 힘 빼. 아니야. 출발하면 힘을 빼라고. 더 힘 빼. 바로 뺄 거야. 때리려고 하지 마. 빼. 더 잡잖아. 잡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빨라. 이게 빨리 감겨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볼을 보면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소리야. 볼 봤어. 볼을 보면 하나. 그렇지? 하나. 천천히 그걸 천천히 보면서 그렇지? 천천히 보면서 출발. 더. 자. 출발해야 돼. 손. 더. 그렇지? 손. 출발해야 돼. 더. 잡지마. 출발. 또. 출발. 더. 출발. 더. 출발. 더. 출발. 내려가 안 내려가. 출발. 출발. 힘 빼. 출발하면 힘 빼. 그렇지? 출발하면 힘 빼. 더 빼. 출발하면 힘 뺄 거야. 볼 보고 여유 있어. 여유 있어. 힘 다 빼고 있어. 또 힘 줬어. 또 힘 준다. 힘 다 빼. 빼. 힘 더 빼. 힘 더 빼. 지금 마지막 끝까지로. 힘을 다 빼야 돼. 지금 두어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빨라. 이게 스피드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안 잡았어. 이게 어깨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빠른다고. 이게. 이게 빠른 게 아니고 이게 빠르단 소리야. 차원진. 그걸 조금만. 조금만 슬로우로. 네. 또. 네. 슬로우로. 슬로우로. 네. 슬로우로. 네. 또. 꺾이는 게 빨라. 낙곗 헤드가 꺾여버리는 게 빠르니까 그러는 거야. 출발해. 출발해. 네. 출발하고. 출발하라고. 네. 네. 자. 볼 왔어요. 출발해. 자. 손가락 움직인다. 자. 손 움직일 거야. 움직일 거야. 더 기다렸지. 자. 자. 낙계. 나가. 이거 볼을. 속도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스윙 속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야. 자. 출발하면은. 봐봐. 출발하면 힘 다 빼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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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시키잖아. 그럼 볼이 왔을 때. 이렇게 오면 떨어지면 네가 여기서 맞아야 돼. 그러면 이 속도하고 네 속도를 계산이 정확히 맞춰.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볼 속도를 계산 안 해준단 말이야. 힘 속도는 계산이 되는데 볼 속도가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안 맞는 거지. 볼 속도를. 자. 네. 볼 속도를 봐봐. 천천히. 빨라지지. 네 스윙 속도가. 그렇지. 네 스윙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렇지. 지금 천천히.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힘 빼. 네. 힘 빼. 그렇지. 그러니까 볼 속도하고 네 스윙 속도를 다 계산을 내려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똑같아. 천천히. 더. 천천히. 그렇지. 네 스윙 속도가 얼마나 빨랐다는 소리야. 떨어지는 거 보면 천천히. 더. 또 봐.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더. 더. 그렇지. 더. 더. 똑같다니까. 모든 스윙에 올리는 하나가 있잖아. 하나에서 나온 것뿐이야. 그런데 자꾸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야 하나. 치는 원리는 하나라고. 손 등을 치냐. 손 바닥을 치냐. 아래에 치냐. 중간에 치냐. 위에 치냐. 차이야. 볼. 볼 스피드. 그러니까 볼 오는 것하고 이렇게 맞춰야 된다니까. 최고 맞은 데가 정책이 여기야. 여기서 차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오는 속도가 네가 나오는 속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안 맞춰. 안 맞추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지. 출발. 왜. 출발. 왜. 출발. 왜. 출발. 왜. 출발. 왜. 출발. 왜. 출발. 맞지?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저절하면서 하는 거야. 시행을 빨리 해야 되냐.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는 네가 저절해야 돼. 볼 속도의 의미에서 저절해야 돼. 그런데 무조건 갖다가 막 스스로 버리는 거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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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